자 이렇게 되면 거의 29번째 아우시죠. 네 10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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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거요. 아허이! 아허이! 좀 떨어졌어. 큰일 났어요. 이어지는 순서 중국의 하오티안. 화이팅! 레디! 고! 자 자 오늘 외쳐줍니다. 자 하오티안 1단계. 어허허허허 어허. 아이고. 자. 자 힘들게 1단계 통과했네요. 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자 첫번째 트위에 성공을 했구요. 아하 멀어요. 짜요 짜요. 밑에 물은 짜요. 철평은 멀어요. 자 다같이 짜요를 외쳐주는. 자 자 자 자 이제 3단계 거의 다 왔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4단계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 아 아시아스타 중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겁먹으면 안 돼요 겁을 많이 먹었어요 자 이게 사실 격은 겁먹을게 아니거든요 간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높이가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원심력에 그대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드림팀고 아시아스타 현재 박재민이 승리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초특급 기대주 6팀 박재범의 경기가 펼쳐진다 드림팀에 오늘 처음으로 출전한 박재범 준비 자 물이 있는 구간이 출마 다음 5단계입니다 자 박재범 아하 위험해요 아 다행입니다 1단계는 불타세요 1단계 1단 첫 번째 물은 피했고요 자 농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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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3단계 바로 밑에 또 물이 있고 오 빨라요 물이 나오고 있어요 박재범 박재범 좋아요 3단계 절제까지 가장 빠른다 자 이제 4단계인데요 오 빨라 제일 빨라 야구 현실 좋아요 앞바람이 심해요 위로 쳐야 돼요 야 할 수 있어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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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춤을 추네요 타이 춤을 추네요 타이 마지막 에헤이 결국 여러분 박제범에게 박수 다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태국의 나튜. 자 이제 태국의 나튜입니다. 지난번에 대구 아시아스타와 함께 편에 출전을 했었어요. 자 나튜 출발 두 번째 탈출 성공했고요. 자 나튜 러디 고우. 자 아무래도 아시아스타필에서는 그린팀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좋아요 나튜. 1단계 아트팀을 통과했고요. 릴덩크를 돌면서 3단계. 자 좋아요. 자 쉬면 힘들어집니다. 물론 힘이 들겠지만. 자 쭉쭉. 좋아요 나튜 비타를 이용해서. 자 180센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칸. 마지막 철봉. 아 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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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철봉에서 미끄러집니다. 네. 네. 라디오 탈락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두 분의 귀여운 댄스. 다 마일도 귀여운 댄스. 렛츠고. safen". 여. 예. 웅. 오오. 와 우96. 아尔리. 와우. 아 아 아 아 아 긴장 좀 풀렸어요. 아 긴장 안 했어요. 다쿠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완주할 것 같아요. 네 꼭